이 석조열의 좌상은 통일 신라시대 불상으로 추정되는데 일제강점기인 1912년 경주에서 서울 남산에 있던 총독관저로 이전했고 1939년 총독관저가 지금의 청와대로 옮겼을 때 지금의 대통령 관저 부근에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대통령 관저를 신축할 때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 비례와 풍부한 양감이 돋보이는 표현 방영 대좌에 섬세한 부채꼴 옷주름 등은 경주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통일 신라시대 불상 조각의 수준 높은 조형 감각을 보여줍니다. 특히 현존하는 통일 신라시대에 조성된 석굴 중 머리와 몸체가 일체로 온전하게 갖추어지고 연꽃문형을 새긴 사각형 대적까지 남아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1974년부터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되다가 문화재적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아 2018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됐습니다. 아울러 손상된 표면을 보정 처리하면서 고증을 거쳐 흔적만 남은 100호를 수정재질로 복원했습니다.